에스티스 이 게임 이영은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레시였습니다. 콜 끝난다. 선제 공격 정 정유미 선수는 강한 포인트 스타일을 갖고 원홀의 상황 살려냅니다. 변화들이 나오고 있죠. 보 know players 정유미 Through нами 정유미 정유미 Sport 2. 2. 3. 4. 3. 4. 3. 4. 4. 4. 5. 5. 6. 5. 5. 5. 5. 5. 5. 5. 5. 6. 6. 5. 5. 섬세함과 스피드의 대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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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6. 7. 7. 8. 9. 9. 9. 9. 10. 10. 10. 9. 11. 12. 13. 14. 지금도 네트에 걸리는 포핸드 짧은 서비스 3고 이영 포핸드 정유비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포사에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5대9 백핸드 밀고 넘어집니다 탓nn 탓nn 탓n 그리고 아무렇지 못해서 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